안녕하세요 엠블랙입니다. 드디어 저희 엠블랙이 대만에서 K-FRIENDS FIRE WORKS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두 곡도 두꺼지만 영업 할인 굉장히 좋네요. K-FRIENDS FIRE WORKS 저희가 11월 20일 반차오 스타디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시고 또 저희가 멋진 무대를 만들어서 갈테니까 정말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엠블랙이었습니다. 둘 셋 감사합니다!